베타3 축구화 신으면 늘어나나요? 축구화가 늘어나면 안 되죠 고무줄도 아니고 안 늘어나요 김민주님 자신의 발에 잘 맞게 성형이 되는거에요 늘어난다는 것은 이 길이 방향이 늘어나는데 이 축구화를 신어서 아무리 신어도 이 최대 길이 이 최대 길이로 이상으로 늘어나진 않아요 축구화는. 그러니까 부드러워져서 발에 맞게 되는 경우랑 객관적 길이 절대 길이가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요 축구화는. 그런 식으로 늘어나진 않아요 제가 옛날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옴브로 스페셜 일을 영국의 사이를 잘 모를 때 UK6. 그러니까 우리 기준으로는 250인가 245를 250이었나 사서 신었는데 정말 아무리 늘리려고 해도 결국에는 발이 아프게 안 늘어나더라고요 오래 신었는던로